자, environmental innovation, 환경적 혁신, join hand, save the earth, join hand 하니까 여기 뭐, hand에 참여해라, 그리고 지구를 구하자 자, it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합니다.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아, 요기, 요기 자,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그러니까 주어로 해석해야 돼, for us를, 우리를 위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투부정사는 명사, 외인은 명사잖아, 방법이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야. 그러니까 뭐뭐할, 뭐뭐하기 위한, 뭐뭐하는, 제일 많이는 할이라고 하는 거야. 자, 환경을 보호하다, 환경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Some people have found creative ways. 어떤 사람들은 현재 알려져 아주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자, to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하기 위한. One example is an underwater museum in Cancun, Mexico. 한 예제는 멕시코, Cancun의 도시의 이름이에요. 멕시코 도시, Cancun의 물속 박물관입니다. Let's meet Dr. Rosa Allison, an art professor. 자, 그래서 예술 교수인, 그러니까 미술 교수인, 자, 로사 Allison 박사님을 만나봅시다. And listen to her explanation. 그리고, A and B에요. 그리고 그녀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About the special museum, 그 특별한 박물관에 대해. 자, Cancun is a city, Cancun은 도시입니다. Where 4.8 million tourists traveled every year. 그래서 480만, 480만의 여행객들이 매년 여행하는 도시입니다. 관계 부사겠죠? 여기서 이제 일형식 완전이야. travel 자, one of the most, one of,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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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하나, 복수 들어와야지, 뒤에. 그래야지, 뭐, 뭐, 중에 하나가 되니까. 자, 여기 activities, 복수죠?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들 중에 하나는 to do there, 거기에서 하다. 그러니까 형용사 적용법이니까 거기에서 할, 거기에서 하는, 하는이 낫겠다, 이거는. 뭐, 뭐, 하는. 가장 인기 있는 활동들 중에 하나는 is looking at the areas, beautiful sea life underwater. 자, 여기는 진행 시제는 아니라 보호, 주격 보호로 쓰인 것. 그 지역의 아름다운 바다 생명체들을 물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however, 그러나 tourist activities are seriously damaging. 그러나 여행객들의 이러한 활동들이 아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parts of the sea near Cancun. 강쿵 근처 바다의 일부분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시제 쓴 거죠? BING 자, to prevent this,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artist did something interesting, 예술가들은 자, 무언가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이렇게 thing, 합성 명사는 something, some과 thing에 이렇게 합성이 된 거죠. thing, one, body로 끝나는 합성 명사는 항상 후취 수식 받아야 돼. interesting이 something보다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자, they thought.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that 하나가 또 생략되어 있고요. 근데 그 안에, 대절 안에 if절이 하나가 또 바로 들어가 있는 거야. if they attract tourists to different parts of the sea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들이 attracted 이 여행객들을 끌어 매혹할 수 있다면 바다의 다른 부분으로 매혹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대절에 죽어가는 그 죽어가는 지역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뭐하기 위한? get better 나아지기 위한 시간 이것도 형용사 종법이겠죠?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대절 안에 if절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었던 거야. 자, they made underwater museum 그래서 그들은 바닷속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멀리에 from the place 장소로부터 멀리 어떤 장소? where sea life was dying 이 바다의 삶이 바다의 삶이 죽어가고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멀리에 it's about 그것은 대략 14 meters below the surface 해수면 14 미터 below 뭐 뭐 아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가 a예요. contains 500 스태츄 500개의 조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0개의 조각상이 있대요. 스태츄 are made from material 그래서 그 조각상은 be made of 도 뭐뭐로 만들어지다 be made from 도 뭐뭐로 만들어지다 죠? 근데 from 은 보통 화학적 변화가 없는 만드는 거 없을 때 어부가 아니라 보통 from을 쓰는 거야 이거 잘못 좋았나 없을 때가 아니라 있을 때 있을 때 없을 때는 어부를 쓰는 거고 화학적 변화가 있을 때는 from을 쓰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암기해 어차피 be made of be made of 를 주로 쓰고 be made from 쓰는 거는 여기밖에는 없는 것 같더라 여기만 좀 암기하세요 그거는 재료들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재료인데 여기는 주어가 없지 그러니까 주격이야 dance support sea life 바다에 이 삶을 지탱해주는 물질들로 they provide additional place 그것들은 이 조각상들은 추가적인 장소를 제공합니다 for plant and animal to live on 자 이 투부정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 들어가는 형용사조 용법이야 그러니까 to live on on은 이럴 때는 앞으로 계속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갈 추가적 장소 근데 누가 의미상 주어져 투부정사 앞에 4 플러스 이게 있으면 식물과 동물들이 자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many types of seed life will grow under statue 많은 종류의 바다 생명체들이 그 조각상에서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will make the artwork unique 계속적 관계사지 해석은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자 5형식 메이크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그 예술작품을 500개의 조각상의 그 예술작품을 아주 독특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예술작품 특이하네 그죠 자 근데 얘 선행사가 뭐냐면 계속적 관계사는 특징이 이제 한 두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행사가 앞의 내용이야 뭐가 도대체 그 예술작품을 독특하게 만드는 거야 앞의 내용은 여기에서 조각상에서 바다 생명체들이 사는 것 요게 내용이었죠 이게 선행사예요 자 그래서 The artists want people to see a variety of sea life under statue 그래서 예술가들은 원트 5형식이고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기를 원하다 사람들이 다양한 바다 생명체들을 그 조각상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If people realize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How rich sea life is 이게 동사고요 2형식 동사지 이 바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They will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뭐가 How important it is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주어 또 진주어가 되겠지 To save the sea 바다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자 인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People are using architecture 사람들은 건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o protect the environment on land 땅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Let's hear 자 들어봅시다 What 라제시칸 architect says about eco-friendly building 건축가인 라제시칸이 친환경적인 건물들에 대해 What says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봅시다 싱가포르 is hot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덥습니다 Most buildings need air conditioning 대부분의 건물들은 에어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것도 계속적 관계서죠 그리고 그것은 Use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는 Contribute to 뭐 뭐의 원인이 되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That's why 그래서 그래서 architect in Singapore 싱가포르의 건축가들은 Have begun to design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완료죠 동사담에 투부정사 바로 붙어 있을 땐 그냥 합쳐서 가라고 했어 친환경적 건물들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Use less air conditioning 더 적은 에어컨을 사용한다 그러나 Are still cool inside 여전히 시원하다 안쪽에서 이러한 건물들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Many buildings in Singapore 싱가포르의 많은 건물들은 Are designed to have an open structure Be designed to 뭐 뭐 하도록 디자인되다 이 투가 뭐 뭐 하도록 이로 해석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O형식 수동태예요 뒤쪽에 따라 나오는 거는 목적어가 아니라 이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호예요 그래서 열린 구조를 가지도록 디자인됩니다 This structure make it possible Make O형식이에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아니 가능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It이 쓰였으니까 이게 감옥적어로 쓰인 거야 그 다음에 짐목적어가 여기가 나오는 거야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 Move Throw out of building 건물 곳곳으로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Throw out 뭐 뭐 곳곳으로 시간이 나올 땐 내내 장소가 나올 때는 뭐 뭐 곳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근데 뭐가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있으면 For 다음에 있으면 의미상 주어라 그랬지 외부의 공기가 자 This natural air flow 이러한 자연적인 공기의 흐름이 바로 How this building Stay cold 이럴 때 How는 어떻게 라고 해도 되지만 방법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한 건물들이 시원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In addition to Making open structure 열린 구조를 만드는 것에 더하여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하여 Architect at large garden 건축가들은 큰 정원을 더합니다 This greenery Provide shade and Protect parts of the building 이 녹지 공간은 그늘을 제공해주고 그리고는 건물의 일부분을 보호합니다 From direct sunlight 직접적인 태양빛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은 Keep the building cooler Keep 동사 5형식의 유지하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하게 유지하다 그 건물을 더 시원하게 유지합니다 Eco-friendly buildings Like this Like 뭐뭐와 같은 자 이와 같은 여기 디즈 복수여야 들어야 돼 왜 앞쪽에서 열린 구조물도 있고 정원도 있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은 친환경적인 건물들은 Not only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자 Protect How to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헬프 동사는 뒤에 투생약 가능하다 그랬죠 자 But also Provide people with a good quality of life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Provide는 A with B 해가지고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Those are the goals of this new style of architecture 그래서 그것들이 그것들이 바로 목표입니다 2 새로운 스타일의 건축물들의 목표입니다 Hopefully 휘만컨대 Architects will keep coming up with new eco-friendly ideas Keep 동사 담에 ING 나오면서 계속 뭐뭐하다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그러니까 새로운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해낼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냈으면 좋겠습니다 휘만컨대니까 Every field has different ways 모든 분야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Protecting the environment 환경 보호하는 것의 다양한 방법을 With more innovation 더 많은 혁신과 함께 Humans and nature 인간과 자연은 Will be able to live together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In harmony 조화 속에서 Far 멀리 미래 그러니까 먼 미래에 까지도 조화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